여성 MMA 레전드라 평가받는 론다 로우지 선수 그녀는 미국 여자 유도 선수로서는 최초로 올림픽 메달을 따내며 운동선수로서 최고의 커리어를 쌓아 올리는데요 그럼 그녀가 MMA 무대로 뛰어들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아마추어 경기에서 모두 1라운드 암바로 승리한 로우지는 프로 무대에서도 믿기 힘들 정도의 기량 차이를 보여주고 유도식 테이크다운과 암바라는 상당히 단순한 작전으로 명실상부 세계 최강의 여성 파이터이자 슈퍼스타로 등극하게 되는데요 알면서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녀의 전략 그녀의 전성기라 평가받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로우지 선수는 총 12경기를 펼쳤고 이 12경기를 모두 이겨 승률 100%를 달성하는데요 놀라지 마십시오 이 중 단 한 경기만 빼고 모든 경기가 다 1라운드 승리입니다 이 12경기를 이기는데 총 걸린 시간은 22분 로우지가 괜히 여성 최강 파이터로 평가받는 게 아닙니다 단순한 승리가 아니라 압도적으로 승리를 했기 때문이죠 자 오늘은 전성기 시절 론다 로우지의 암바 대행진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N 스포츠 UFC 해설위원이자 격투기 유튜버인 저는 차도르입니다 저희 차도르 채널이 UFC 영상을 공식적으로 쓸 수 있게 된 만큼 앞으로도 오늘 영상 같은 UFC 관련 컨텐츠를 많이 할 건데요 이런 꿀잼 영상들 수준 높은 경기들 놓치지 않기 위해 구독하기 잊지 말아 주십시오 2011년 1월 KOTC라는 단체를 통해 격투기 프로 데뷔전을 가진 로우지 그녀는 첫 경기부터 당시 전적 6승 1패의 에디안이 고메지라는 선수를 만납니다 고메지의 1패는 바로 아만다 누네즈에게 당한 것이며 5번의 암바 승리 기록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꽤나 강력한 선수인데요 그럼에도 로우지는 데뷔 전부터 놀라운 그림을 만들어냅니다 잽 치며 다가가는 로우지 유도선수답게 목깃을 잡듯 그립을 만듭니다 목 감아치기를 시도하다 다리를 걸어버리는 로우지 마운트에서 파운딩을 때리자 고메지가 터틀 자세로 전환하고 그대로 움직임을 따라가서 암바를 잡습니다 다리로 머리를 눌러 완벽하게 성공시키는 로우지 그녀가 베테랑을 상대로 데뷔전을 승리로 가져가기까지 겨우 25초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개월 뒤 49초만에 암바로 탭을 받아내며 또다시 승리를 챙긴 로우지 이렇게 단 2경기로 올림픽 메달리스트의 위험을 보여주며 신인치고는 너무나도 강력한 모습을 보여 당시 UFC 다음으로 가장 수준이 높은 격투기 단체로 평가받던 스트라이크 포스로 바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때 그녀가 만난 선수는 사라디 알레리오 더블잽으로 거리를 좁히는 로우지 뒷목을 감싸안고 테이크다운을 시도합니다 힘이 느껴지는 로우지의 압박 어렵지 않게 상대의 중심을 무너뜨리고 순식간에 플라잉 암바를 캐치합니다 물 흐르듯이 완성되는 로우지의 암바 그립 침착하게 상체를 들어 빠져나오는 알릴레오 아니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가요? 스티브 마자아가티 심판이 경기를 여기서 말려버립니다 평소 늦은 스탑사인으로 악명이 자자한 마자아가티 주심인데 아 이번엔 그 반대로 기술이 제대로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너무 일찍 경기를 말려버리면서 역대급 오심이 탄생하고 말았습니다 이번 경기는 솔직히 좀 찝찝하긴 하지만 어쨌든 3경기 연속으로 1라운드 피니쉬를 가져가는 론다 로우지 선수 그 다음 경기에선 여성 MMA의 강자이죠 저메인 드 란다미 선수를 꺾은 줄리아 버드 선수를 상대합니다 다가오는 로우지에게 펀치 박아넣는 버드 겪어보치 못한 거센 저항에도 금세 뒷목을 잡고 밀어버립니다 아예 때릴 수 있는 공간을 주지 않으면서 그래플링 싸움으로 넘어가는 로우지 가진 힘을 짜내 목 감아치기를 시도하자 상대가 머리를 밀어 반대 방향으로 중심을 옮기고 이 순간을 캐치한 로우지가 눈 깜짝할 사이에 방향을 틀어 밀어버립니다 격이 다른 기술에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버드 완벽하게 마운트까지 점유하고 안바의 시동을 걸어보는데요 파운딩조차 때리지 않고 팔을 낚아채는 로우지 케이지를 밀어 굴러보지만 그립은 빠지지 않고 심각하게 팔이 뒤틀린 상태에서 경기가 끝이 납니다 이리하여 4경기 연속 1라운드 안바 피니쉬로 가져가는 론다 로우지 그녀가 이런 4연승의 기록을 세우는 데까지 걸린 기간은 고작 8개월이었으며 이 4경기의 시간을 모두 합산해도 140초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아 로우지의 전략은 너무나 간단하고 명료했습니다 시작과 동시에 더블잽으로 거리를 좁힌 다음 상대가 가드를 올리는 순간 뒷목을 낚아채고 여러가지 유도 기술을 활용하여 그라운드로 데려가는 것이었는데요 이렇게 뻔히 예상되는 전략에 모든 선수들이 계속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론다 로우지의 뛰어난 운동 능력이 그 중심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고요 솔직히 지금에 비해서는 수준 차이가 조금 많이 났던 여성 MMA였기에 론다 로우지처럼 빠른 템포와 엄청난 완력을 가지고 있고 또 유도라는 분야에서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를 상대할 선수는 없어 보였습니다 이렇게 미국 여자 선수로서 첫번째 유도 올림픽 메달리스트라는 배경과 매력적인 외모, 압도적인 실력까지 더해져 데뷔 첫 해만에 엄청난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된 로우지 그녀는 다음 경기에서 스트라이크 포스 여성부 벤턴급 타이틀전의 그리고 로우지는 최초로 자신의 커리어에 밀리지 않는 선수를 만나게 되는데요 상대는 토너먼트에서 우승을 차지하고 이후 챔피언까지 오른 미샤 테이트 선수 레슬링 선수 출신에다 MMA 전적 12승 2패의 테이트는 타격부터 그래플링, 서브미션 능력까지 고루 갖췄으며 당시 여성부 상황을 고려했을 때 손에 꼽힐 정도로 얼마 되지 않는 완성형 스타일의 선수입니다 그리고 이 경기는 여성부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스트라이크 포스 메인 이벤트 자리를 차지할 만큼 엄청난 관심을 얻게 되죠 그 이유 중 하나는 솔직히 론다 로우지의 스타성도 있겠지만 미샤 테이트 역시 한 외모하기 때문에 격투기도 잘하고 외모도 뛰어난 두 선수가 붙는다고 하여 전세계 격투기 팬들은 열광을 금치 못했죠 그리고 또 경기 전부터 기자회견에서 양 선수가 서로에게 수위가 굉장히 센 트레이스 토킹을 하여 관심 집중이 두 배로 많이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경기도 과연 론다 로우지가 암바로 꽃을 낼 수 있을지 지금부터 보시겠습니다 공이 울리게 무섭게 돌진하는 테이트 훅을 휘두르며 거칠게 부딪혀봅니다 침착하게 뒷목 잡는 로우지 미는 힘을 역이용하여 되쳐버리고 그대로 그라운드까지 끌려가면서 위기를 맞습니다 다시 그립 뜯어내면서 가드 패스 성공하는 로우지 한쪽 팔을 제압하고 컨트롤을 이어갑니다 팔을 묶어놓고는 있지만 테이트에게 쉽지 않은 상황 팔을 내빼기도 전에 암바부터 걸어버리고 그대로 잡아당겨버리면서 그립을 완성해냅니다 팔꿈치까지 완벽하게 들어가지만 깡으로 버텨내는 테이트 오모플라타까지 막아내고 포지션을 역전합니다 굳이 스탠딩을 고집하지 않고 그라운드로 들어가는 테이트 백을 노려보지만 눌러놓는데 실패하고 끝까지 그립을 유지하면서 괴롭혀줍니다 계속해서 백 컨트롤을 시도하지만 다리 그립조차 주지 않는 로우지 겨드랑이로 초크를 걸지 못하도록 막아주고 한 손으로는 다리 그립을 뜯어냅니다 바닥에 머리를 붙인 뒤 다리가 열린 쪽으로 돌아나오는 로우지 힘으로 끌고 가려는 테이트 오히려 바닥으로 꽂혀버리지만 악착같이 백을 잡고 놔주지 않습니다 다시 백 초크 시도하는 테이트 그러나 괴물같은 코어 힘과 완력으로 버텨내네요 이어지는 스크램블 상황 재치있게 빠져나오는 로우지 쉴 틈 없는 그래플링 공방에도 여전히 쌩쌩한 체력을 자랑하고 반면 힘을 몰아 쓴 테이트는 움직임이 초반같지 않습니다 그러자 밧다리로 테이크다운에 성공하는 로우지 서로의 안목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는 다시 스탠딩으로 이어집니다 타격전에서도 여유를 보이는 로우지 반면 예상보다 거친 공세에 당황한 듯한 테이트 주먹을 던지며 다가가는 순간 어김없이 클린치로 맞이하고 다시 한번 목 감아치기가 작렬하면서 테이트에게 위기를 선사합니다 다리를 들어 가드패스를 막아보지만 어렵지 않게 마운트까지 올라타는 로우지 쏟아지는 파운딩 세례에 몸을 돌리는 테이트 곧이어 로우지의 안바쇼가 시작되고 저항할 힘이 없는 테이트가 컨트롤에 끌려갑니다 양다리로 완벽하게 눌러놓고 뽑아내는 로우지 고개조차 돌리지 못하는 테이트 어떻게든 버텨보지만 이미 심각하게 팔이 돌아간 상황 결국엔 탭이 나오면서 챔피언 벨트의 주인이 이렇게 바뀝니다 하위 포지션에 깔리는 등 그동안 보여주지 못한 위기에 맞서게 되었으나 모든 길을 막아내면서 결국엔 챔피언을 압박하고 결국엔 이겨낸 로우지 선수였습니다 아무도 멈추지 못하는 그녀의 행보에 테이트마저도 제동을 걸지 못했고 이어지는 방어전에서 스트라이크 포스 벤턴급 초대 챔피언인 사라 카프만을 만납니다 어김없이 잽으로 시작하는 로우지 카프만이 주먹을 뻗는 순간 뒷목을 감싸안고 붙어버립니다 곧바로 테이크다운 들어가는 로우지 케이지에 등을 붙여 막아내는 카프만 그러나 넘기는 척하며 반응을 이끌어낸 뒤 발목을 쓸어버리네요 파운딩을 날려주며 마운트를 올라타는 로우지 정신없이 가드를 올리는 사이 암바 그립을 낚아채고 팔만 펴지는 끝나는 상황에서 필사적으로 버텨냅니다 팔을 감싸안고 각도를 틀어주는 카프만 그러나 팔꿈치가 깊게 잡히면서 빠지지 않습니다 침착하게 몸을 틀어 다리로 넘겨버리는 로우지 가까스로 따라가 보지만 또다시 굴려지는 카프만 기회를 잡은 로우지가 서서히 팔을 뜯어내고 카프만의 그립이 풀리는 순간 그렇게 탭이 나옵니다 로우지를 만나기 전까지 15승 1패의 성적으로 명실상부 세계 최강의 여성 파이터라 평가받던 카프만을 아... 너무나 쉽게 잡아버린 론다 로우지 이렇게 실력과 인기를 고루 갖춘 스타 여성 파이터가 탄생하자 그동안 UFC에는 절대로 여성불을 열지 않겠다던 데이나 화이트 대표도 마음을 바꾸게 되는데요 론다 로우지를 UFC로 영입한 화이트 대표는 곧바로 그녀를 UFC 여성 벤턴급 챔피언에 앉힙니다 그렇게 맞이한 1차 방어전에서 리즈 카무치를 만난 로우지 엄청난 환호를 등에 업은 그녀는 마치 사냥을 떠나듯 카무치에게 접근합니다 어김없이 상대를 구겨버리며 마음껏 요리하는 로우지 오랫동안 그라운드 컨트롤을 이어가던 도중 늘 그랬듯 안바를 캐치하고 라운드 종료 10초를 남겨두고 탭을 받아 냅니다 이때 당시 UFC에는 코너 맥그리거가 슈퍼스타의 반열에 오르기 전인 만큼 안바로 쌓아올린 명성을 UFC에서도 그대로 보여주며 데뷔 전임에도 이미 모든 선수들과 팬들의 마음을 울리는 최강 스타파이터로 자리잡은 론다 로우지인데요 승리는커녕 버티는 것조차 어려운 론다 로우지 선수의 상대들은 하나씩 이렇게 쓰러져가며 론다 로우지에게 대적할 상대는 없어 보였습니다 이때 론다 로우지에게 그나마 힘들게 했고 미샤 테이트가 다시 나타납니다 경기에 앞서 TUF 코치로 출전하여 서로를 향해 으렁대던 두 사람 로우지의 코치와 테이트의 남자친구까지 트래시 토킹에 가세하며 둘의 관계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험악하게 됐는데요 두 선수는 스트라이크 포스에서 치렀던 1차전 이후 1년 9개월만에 UFC에서 다시 만나게 됩니다 이제는 타격까지 물이 오른 론다 로우지 거센 저항을 뚫고 테이크다운을 시도합니다 굴려보지만 브릿지로 등을 대지 않는 테이트 경기 초반부터 로우지의 압박은 쉬지 않습니다 오히려 타격전에서 우위를 점하는 로우지 어설픈 미들킥의 테이크다운으로 응수합니다 찰나의 순간을 캐치하고 더블랙 성공시키는 테이트 탑을 잡고 있음에도 서브미션 시도 때문에 이득을 챙기진 못하는데요 트라잉글까지 잡히며 펀치 허용하는 테이트 겨우 빠져나와 보지만 출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효타까지 허용하며 더욱 악화된 상황 그러나 물러서지 않으면서 유효타를 터뜨립니다 기세를 몰아 다리를 걸어보는 테이트 그러자 허벅다리로 되쳐버리는 로우지 쏟아지는 서브미션 시도 속에 포지션이 뒤바뀌고 태클을 치른 족족 되치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테이트의 레슬링을 완벽하게 짓밟아버리는 로우지 타격전으로 끌고 가고 싶지만 가만히 놔두질 않네요 벌써 몇 차례나 반복되는 테이크다운 시간이 흐를수록 데미지는 쌓여가고 테이트의 위기가 끝을 모르고 이어집니다 3라운드에 접어들자 더 이상 힘을 내지 못하는 테이트 끈질기게 균형을 잡아보지만 이 틈에 암바로 전환해버리는 로우지 더 이상 저항할 힘이 없는 테이트가 무기력하게 끌려가고 1차전에 이어 또다시 암바에 걸립니다 이로써 8경기 연속으로 암바로 승리를 챙긴 로우지 선수 아쉽게도 그녀의 암바 퍼레이드는 여기서 멈추게 됩니다 다음 경기에서 올림픽 자유형 레슬링 은메달리스트이자 MMA 전적 7승 무패를 달리던 사라 맥맨을 만난 로우지는 그래플링에서 승부가 나지 않자 적극적으로 타격을 섞어주기 시작했고 가공할 니킷 파괴력을 보여주며 TKO로 승리한 것인데요 이 승리로 자신감이 생긴 로우지는 다음 경기에서 노골적으로 타격을 보여주며 한층 날카로워진 스트레이트로 16초만에 상대를 제압했습니다 그 후 겨우 14초만에 진간호를 34초만에 코헤이야를 잡아버리면서 암바는 아니었지만 타격을 섞어주며 승리를 챙기며 도저히 질 그림이 안보이는 론다 로우지 선수였는데요 누구를 만나던 엄청난 기량차이를 보여주며 12연승을 챙긴 론다 로우지였지만 거짓말처럼 내리 두 경기를 좀 어이없을 정도로 심하게 밀리면서 패배하며 왕좌에서 결국 내려오게 됩니다 솔직히 지금까지 여성부가 자리잡기 위해 엄청난 기여를 한 것은 론다 로우지 그녀를 1등 공신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녀의 업적, 그녀의 커리어는 그 누구도 부정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은 WWE에서 프로레슬러로 활동하고 있는 론다 로우지 오늘은 MMA 파이터로서 그녀의 전성기 시절을 돌아보는 시간 한번 가져봤습니다 이렇게 강한 론다 로우지 선수가 홀리홈에게 KO당하고 아만다 누네즈에게 패배하는 것을 보면 아 진짜 옥타곤 위에 영원한 강자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 재밌게 봐주셨길 바라고요 앞으로도 이런 꿀잼 컨텐츠 놓치지 않기 위해 구독하기 잊지 말아주십시오 저는 차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